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제국의 영재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크리스토퍼 커널리는 심리상담회사를 공동 설립했대요. 영국에서요. 돕기 위에요. 더 높은 성취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최고의 상태에서 어떤 임무를,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요. 됐죠? 1979년에 크리스토퍼 커널리는 높은 성취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최고의 상태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영국에다 심리상담회사를 공동 설립했대요. 여러 해 동안 칼러니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엇무엇에 관하여 이유에 관하여 어떤 전문가들은 좁은 전문지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허우적거리는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매우 적응을 잘해요. 그들의 경력을 확장해나가는데 아주 능숙, 아니 적응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Be Adapted 해서 능숙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력을 확장해나가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매우 눈에 띌 만큼 능숙해요. 그들의 경력을 확장해나간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에서 From A to B니까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는 것. 이것을 그들의 경력을 확장해나가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요. 여러 해 동안 칼러니는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좁은 전문지식에서 벗어나서 허우적거리는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그들의 경력을 확장해나가는데 매우 능숙했다는 것이죠. 예컨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에서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 그가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칼러니는 학교로 돌아왔어요.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질문을 연구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연속동작으로 보세요. 그리고 뭐뭐하다. 그래서 접속사 and he investigate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칼러니의 주된 연구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대요. 그들의 경력 초창기에는 훗날 성공적인 전환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더 넓은 훈련을, 더 폭넓은 훈련을 받았대요. 가졌대요. 그리고 킵, 목적어, 형용사가 돼서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했대요. 다양한, 즉 여러, 많은 경력의 경로를 열린 상태로 유지시켰대요. 심지어 뭐할 때도요? 그들이 주된 전공을 추구할 때도요. 그랬죠? 그래서 칼러니의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경력 초창기에 성공적인 전환을 훗날 만들었던 사람들은 더 넓은 훈련을 받았고 다양한, 많은 경력의 경로를 열린 상태로 유지를 했대요. 심지어 그들이 주된 전공을 추구할 때, 추구할 때 조차도요. 그들은, 그가 이렇게 썼대요. 그들은 8차선 고속도로 위에서 여행하는 것이었다. 이동했대요. 1차선 일방 통로. 됐죠? 1차선 일방 통로 보다는 8차선 고속도로 위에서 여행을 했다. 이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일방 통행을 했다라는 것은 전공만 추구한 걸 말하는 거고요. 8차선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많은 폭넓은 훈련을 받아서 많은 경력의 경로를 열어놓은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8차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 사람들은 탁월했대요. 한 연구로부터의 지식을 획득한 것 그리고 그 지식을 창의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는데 탁월했고요. 또 탁월했어요. 인지적 고착을 피하는 데 탁월했답니다. 그들은 이용을 했습니다. 호가스가 서킷 브레이크니까 회로차단기라고 불렀던 것을 이용했대요. 그들은 이용을 했습니다. 외부의 경험과 유사점을 이용했대요. 저지하기 위해서요.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향을 이전의 해결책으로 향하는 그들의 성향,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경험과 유사점을 이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전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는 이전의 해결책으로 향하는 그들의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의 경험과 유사점을 이용을 했대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기술, 능력은 있었습니다. 동일한 옛날, 즉 오래된 패턴을 피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번 문장에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부 전문가들은 좁은 지식, 전문 지식을 벗어나면 허우적거리는데 이 사람이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전문가들은 경력을 확장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4번 지문을 보십시오.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어떤 전환을 이룩한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은 전공을 계속 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폭넓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경력의 경로를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자면 1차선 일방통행로를 타기보다는 8차선 고속도로로 이동을 했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취했어요. 어떤 지식을 딱 가졌으면 그 지식을 창의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인지적인 고착을 피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회로차단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어요. 이전에 해결책으로 이끌리는 경향을 저지하려고 외부의 경험과 유사점을 이용했다는데요. 외부의 경험과 유사점이 예전의 해결책으로 이끌리려고 하는 경향을 막아주는 차단을 해주는 회로차단기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냐면 오래된 동일한 패턴을 피하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들은요. 폭넓은 훈련과 경력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른 분야에 창의적으로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